이거 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약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님비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아니 PP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님비는 거죠? Not in my Back Yard 어... 뭐냐?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집 앞바닥에 깔아주세요 음... 참 이놈의 GTX... 이게... 그... 우리나라가 GTX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사실 이제 KTX가 있잖아요 KTX를 이제 그... 수도권 광역급쟁팽 철도로 만든게 GTX 당연한 얘기겠지만 KTX보다 아마 운행속도는 느릴거에요 KTX가 지금 SRT하고 시속 300km로 최고속도를 낼 수 있죠? 운영속도로는 운행속도는 시속 300km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 이제 KTX하고 ITX세마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ITX청춘이 운행속도는 조금 더 빨라요 근데 ITX세마을하고 ITX청춘이 동급이거든요 요금... 요금제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KTX하고 ITX급 사이에 이제 EMU 250이 나올거에요 EMU 250 시속 250km로 운행하는 철도가 나올거고 그거는 이제 전국 단위 철도 등급이고 이제 GTX 그... 물론 이제 수도권 철도 중에서는 급행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죠? 1호선하고 9호선에 급행열차가 상시로 있죠? 1호선하고 9호선은 급행열차가 상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인분당선하고 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서 급행이 있어요 그 노선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서 급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4호선도 급행이 있긴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GTX 노선이 생각보다 지금 이게 정차역이 많아요? 일단은요 이... A노선은요 그... 일단 A노선 파주 운정역에서 음... 아니다 남쪽부터 잡아야죠 음... GTX A노선 봉탄역에서 여기 용인역이 기획... 아마 GTX 전용으로 아마 기획이 될 거예요 동탄력은요 동탄력은 이미 그... 안쪽 선로를 그... SRT 통과선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선이 SRT 정차선이에요 동탄력은 그리고 바깥선으로 GTX 정차선을 만들 계획이에요 이미 용량은 돼 있어요 음... 봉탄역은 GTX 승강 그... 타는 곳을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용인역은 아마 중간에 만드는 것 같아요 성남역도 중간에 만드는 것 같고 수서역은요 그... 수서역은 그... SRT 타는 곳이 그... SRT 타는 곳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GTX 선을 따로 나눠요 그래서 수서역은 타는 곳이 다를 거예요 그... 수서역이 SRT 타는 곳이 조금 뭐냐 사무선 분당선역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GTX역을 만들 거고 수서역 삼성역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서울역까지가 중간역이 없어요 의외죠 보통 이 중간에 뭔가 이 중간쯤에 있을만한 여기 옥수역이 있거든요 근데 옥수역이 안 맞는다 응 이...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 옥수역이거든 응 중간에 옥수역 아니면 압구정역이에요 응 아니면 압구정로데오 하여간 뭐 그런 역이 있는데 중간역을 안 만든대요 그리고 그... 일단은 환승 트라이앵글은 정해져 있어요 서울역 삼성역 청량역 그래서 서울역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음역이 연신내예요 구파발리 아니고 연신내예요 연신내로 정해진 이유는 3호선하고 6호선이 환승역이거든 응 물론 이제 차고지는 그 구파발력에서 이제 3호선이 차고지로 나가는 선이 따로 있죠 그래서 지축역 옆에 차량기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공역 대공역은 이제 3호선하고 경기중앙선이 만나고 킨텍스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킨텍스역으로 하지 말고 옆에 그냥 대화역으로 그... 퉁치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 대화역에서 킨텍스까지가 걸어서 한 500미터거든 대화역하고 연결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그 다음 이제 운정역 운정역은 이제 경기중앙선하고 연결이 되죠 응 그래서 지특스 미연계 환승센터 지자체에서 구상한 환승센터예요 이... 요 세역은 그러니까 요 킨텍스는 지자체 환승센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화역하고 연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용인역 동탄역 동탄역 지자체 환승은 이거는 몰라 SRT역하고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고 응 그리고 사실 킨텍스 안에 버스정류소가 있긴 있어요 응 그래서 킨텍스 같은 경우는요 가끔 가다가요 이... 버스노선이 킨텍스로 그... 운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M버스 중에 7106번이 딱 그 대화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그 급행버스거든요 중간에 이제 일산 그 등곡 행신 이런 데는 통과하고 그러니까 백성역에서 연대까지가 논스톱이에요 DMC도 통과하는 M버스가 DMC도 통과하는데 어쨌든 그... 그... 그 M버스도 원래는 대화역까지만 가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역에서 약간 내리려고 하면요 버스기사가 얘기를 해요 그... 그... 전시회 가시는 거면 앉아계세요 해가지고 그... 킨텍스에서 큰 전시회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 대화역 가는 M버스가 그... 킨텍스 전시회에 큰 게 있을 때 한정해서 킨텍스까지 운행을 해주거든 이 M버스 그 서비스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플레이 엑스포 가거나 뭐 그럴 때 나는 대화역에서 내려서 걸려고 했는데 M버스가 킨텍스까지 가준다는 거야 그래서 오? 게이드? 뭐... 계속 갔죠? 응 그래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요 그... 어쨌든 A노선은 그... 동탄 분당 수서 서울역 그리고 일산 연신대 일산이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 B노선은 동선호선이에요 이건 남북노선이에요 이건 동선호선인데 그...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요 몰라 여기가 송도 국제도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여기는 아마 송도 국제도시에 맞는 역이름을 아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그... 수인분 땅선에 송도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송도는 아마 역이름은 다른 걸 쓸 거야 그 다음에 인천시... 인천... 인천시청 그... 부평역 그리고 여기 부천종합운동장 음... 부천종합운동장은 여기는 이제 7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신두림 여의도 음... 신두림에서 여의도까지는 아마 여기는 그... 요구관은 아마 그... 아마 경인로 지하로 팔 것 같아요 경인로 지하로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그... 용산역으로 해가지고 용산역 서울요 근데 요구관도 지하로 파나? 아무래도 그... 기존 선하고 똑같은 선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하로 파겠죠 여기는 지하로 팔 것 같고 여기는 근데 기존 1호선은 못 써요 용량이 포화야 기존 1호선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 천안신창 급행이 청량리역까지 와요 그리고 경부선 일반 열차들이 다 광운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구간 이 구간은 아마 선로 병행을 못할 거예요 1호선하고 선로 병행을 절대 못하고요 지하로 따로 파야 돼요 그래서 공사가 아마 오래 걸릴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음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미 지하 5층 지하 6층에 5선이 다니고 있어요 최소 지하 7층 지하 8층을 봐야 된다는 거야 이 구... 그러니까 이 도심 구간을 GTX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지하 7층 지하 8층 이상을 대심도 공사를 해야 돼요 이미 5선이 도심에서 제일 깊은 노선을 다니고 있는데 음 5선이 도심에서 제일 깊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중복이 됐거든 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음... 5선이 어디부터 제일 깊냐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신길력도 신길력도 5선 최소 지하 3층일 거야 최소가 지하 3층 지하 4층인 걸로 아는데 신길력이 음... 그리고 5선이 영등포구청역도 지하 5층이에요 영등포구청역 지하 5층이고 아마 오목교역이 지하 3층일걸 음... 그러니까 5선은요 최소 최소 영등포구청부터 평균 지하 5층 지하 4층이에요 평균이 지하 4층이에요 5선 영등포구청부터는 영등포구청 깊은역이죠 신길력 깊은역이죠 여의도역 깊은역이죠 여의나루역 깊죠 그리고 마포역 깊죠 그... 공덕역 깊죠 애옥의역도 다 깊어요 그러니까 5호선이요 영... 일단은 영등포구청부터 다 깊어 한... 저기 도심... 그... 도심구간 다 제일 아래층 쓰고 왕심역도 지하 5층이에요 그리고 5호선이 내가 알기로 군자역 올라가면 7호선 보다 위층이에요 7호선이 지하 3층이거든 음... 그 구간까지를 5호선이 다 제일 밑에 층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천호역이 그... 8호선보다 아래층이에요 뭐 그거는 이해돼요 왜냐면 5호선이 그... 한강을 또 지하로 건너기 때문에 천호역은 8호선보다 아래층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고 음... 음... 그렇고 그... 사실 3호선이 그... 항류울력이 꽤 깊어요 항류울력 좀 깊은 편이고 그... 항류울력이 내가 알기로 지하 5층이야 음... 뭐...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A노선도 아마 일단은 최소 깊을 거야 수서역 깊아야 되고 삼성역 깊아야 되고요 이 구간을 통과하려면 최소 지하철 한 두세개 노선 정도가 막 지하... 지하 2층 지하 3층급을 가기 때문에 봉은사역 지하 3층이거든 음... 봉은사역이 마지방이 지하 2층이에요 그렇고 어쨌든 그리고 그... 또 한강을 지하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또 깊을 수밖에 없어 GTX은 기본적으로 한강 다 지하예요 그러면 서울역 지금 공항철도가 지하 8층인데 지하 7층일걸? 하여간 어쨌든 공항철도하고는 조금 그... 비껴가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를요 그... A노선하고 B노선하고요 같은 승강장 쓰게 만들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같은 승강장을 쓰게 만들지 않으면 아마 이게 답이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은 최소 이... 겹치는 노선 두개가 같은 승강장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서울의 지하철들이 한 두세개 노선들이 겹쳐있는 역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TX는 대심도 공사를 깔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방금 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5호선 얘기했잖아요 5호선이 영등포구청역부터 왕십리역까지가 다 지하 4층 하에서 평균이 지하 5층이에요 신규모역 지하 6층이야 그러니까 5호선은요 진짜 그... 중간구간은 그냥 작정하고 깊게 판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 5호선이 애초에 계획이 서울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서 환승역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기존에 두개 노선들이 다 있는 역대예요 그래서 지하 3층까지도 못 만들어 그래서 5호선이 지하 5층이 된 거예요 그렇고 그렇다보니 5호선이 한강을 두번 건너는데 그 두번 다 지하로 건너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하철 중에서 평균적으로 5호선이 제일 깊어요 나중에 만든 9호선도요 여의도는 5호선보다 위층이에요 그 정도고 그... 그래서 아마 일단은 그래 어차피 요구간은 SRT하고 같은 선이에요 요구간은 SRT랑 같은 선서요 이미 동탄력은 그... 제1선이 SRT 통과선이고 제2선이 SRT 정차선이고 바깥에 이미 그... GTX 받아 놓을 용량 만들어 놨어요 동탄력은 지하 6층에 이미 같이 쓰기로 합이 됐어 수서역 들어가기 전까지는 같이 써야 돼요 수서역은 그... SRT 타는 곳이 선로가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GTX는 극우간은 옆으로 빠져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겹치는 역은 승강장은 같이 쓰고 이 전후로 선이 만나고 갈라지고 그렇게 아마 설계를 하지 않으면 더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건 중복공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 땅을 팔 때 그... 갈라질 거 그... 아니요 그 엔비디아 지포스 말고요 그러니까 KTX에서 G자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3080은요 RTX에요 3080은 RTX이기 때문에 그... 아마 그 3060 그 등급부터는 RTX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A노선은 A노선은 확실히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B노선은요 아마 여기는 공사가 힘들 거야 왜냐하면 여기 용산력부터 청량리까지를 1호선하고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또 파야 돼요 1호선하고 같이 쓸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그... 시청력에서 종강력까지가 선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 1호선을 같이 쓰게는 용량이 안 되는 게 그... 경부선 급행이 청량리까지 오는 거 알죠? 경부선 급행이 청량리까지로 연장되면서 그... 원래는 구로역부터 용산역까지를 급행을 따로 뺐었는데 구로역부터 용산역까지는 이제 그... 봉인천 급행만 다녀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냥 다른 1호선 일반 열차들 중에서 용산역까지만 가는 차들만 가요 그리고 그... 이제 천안신창에서 출발하는 1호선 급행은 구로역부터 1호선 일반하고 같은 선으로 바뀌었어요 그... 청량리까지 가기 위해서 왜냐면 원래 급행 전용으로 탔던 선이 용산역에서 딱 길이 끝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거 장점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장점이 있는 게 그... 원래 급행선으로 탔던 그 선로는요 그... 한강철교를 건너서 청량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경의중앙선 있죠 그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는 선이에요 이 급행선은 그래가지고 그... 영등포역에서 영등포역에서 경부선 1선이 그... 광명셔틀 타는 그 5번 승강장 있죠 그쪽으로 빠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강철교를 건너서 그... 뭐냐 옥수역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뭐... 거기... 거기에 이제 쓰는 용량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그...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는 방법이 그래 여기서부터는 경춘선하고 아마 같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 어 여기 망우역부터는 아마 이렇게 되면요 아마 청량리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아마 내가 보기엔 청량리역에서 지상으로 아니 나 지상... 아마 여기 여기를 그럼 1호선 아예 같은 선을 쓴나? 아니면 그럴 수 있어 청량리를 청량리를 지상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청량리역부터 지상으로 아마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근데 망우역까지가 용량이 안되나? 왜냐하면 솔직히 요 망우역부터 여기는 경춘선이거든 GTX-B는 여기는 경춘선이 와가지고 사실 경춘선이 이미 그... ITX 청춘이 있거든요 ITX 청춘하고 그... 일반... 그... 일반 급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제 그... GTX가 들어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 경춘선은 그... 광역전처럼 급행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 음... 아마 급행이 없어질 거예요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서고속철도가 또 생길 거니까 그... 상봉역 출발하는 청량리역하고 상봉역을 출발하는 그 동서고속철도가 생길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ITX 청춘이 용산역까지 올 거냐 청량리역으로 축소가 될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음... 그 다음에 신호선 신호선 수원에서 금전까지는 그... 경부선 같이 타고 음... 수원에서 금전까지 경부선 같이 타려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거 2선 탈 거예요 금정역을 정차하기 위해서는 2선을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정역에서는 그... 금정역에서 4호선으로 바꾸고 타는 거야 금정역에서 선로를 4호선으로 바꾸어가지고 여기 과천까지 타는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여기는 기존선 활용할 것 같아요 음... 기존선 활용하고 그... 그 다음에 양재 양재역까지는 지하로는 이제 별도로 파겠지 음... 기존선을 같이 일부러 활용을 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음... 기존선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양재역 양재역에서 삼성역은 당연히 새로 파야 되겠죠 대심도로 파고 삼성역에서 청량리 지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아마 그... 근데 청량리에서 내가 보기에는 지상으로 올라와 청량리 가기 전에 음... 내가 보기에는 왕심리 중에서 분당선하고 같이 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어... 음... 그... 어쨌든 청량리 그 다음에 광운대 음... 음... 그... 경... 1호선이 여기가 여기부터는 딱 그거예요 1호선하고 선을 같이 써요 음... 1호선으로 선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거지 기존선을 같이 쓰는 계획이에요 음... 음... 근데 이제 노선 변경이야 음... 아직 착공도 안 했어 허... 허... 음... 그치 지자체들의 정차 요구 내 그럴 줄 알았어 왕심리역 신설해달라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겠지 분당선 승강장으로 왕심리에 같이 올라가달라 이게 나오겠지 음... 음... 허... 허... 배치동 바꿔달래 집안 안전... 안정성 약화와 진동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대요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고 음... 그리고 어... 근데 정차역을 추가로 늘리면 그치 간... 교통... 이...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를 못 내거든 정차역을 늘리면 속도가 떨어져서 차별이 안 돼 음... 기존 광역철도도 역을 추가하면서 속도가 느려졌거든 특히 분당선 강남구간 그리고요 1호선 급행이 왜 그 경부선 급행이 하고 경인선 급행이 경인선은 특급이 왜 생겼냐고요 급행 정차역이 늘어난 거거든 그리고 경부선 경부선 왜 급행이 늘어졌냐 금정역정차 때문에 그런 거야 음... 그래서 저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행의 의미가 없어지거든 음... 다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고 음... 그... 그... 경부고속은 왜 깔았냐 까고 있네 네가 의정부에서 강남 가왔냐 음... 교통은 흑자 날려면 민자사업해야 한다 과천역에 뭐가 있길래 공무원들 사는 과천 신천지 젠장 대모산입구역 굴욕역 개포동역 지어다 땡깡부린 거 없어 사과해 음 참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막 정차역 늘어나면요 솔직히 그래요 일단 여기 수원에서 금정까지 수원금정과천 요구간 최소기존선 활용이에요 최소기존선 활용이고 그리고 여기서요 여기 용산에서 청량리까지 기존선 절대 못써요 용량포화에요 1호선 근데 내가 보기에 여기 그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이거 요기 청량리 마석구간 청량리 덕정구간 네 내가 보기에 이 구간은 기존선 활용이야 이렇게 하려면요 결국 기존선 활용하면 결국 기존선 활용하면 거기서부터는 네 저속선이에요 음 거기서부터는 저속선이야 그러면 이게 GTX 만드는 의미가 있겠냐구요 네 내가 보기엔 이거 GTX 만드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급 만들면 그냥 말이 GTX지 그냥 그 그냥 구호선 급행하고 속도가 그냥 비슷비슷해져요 한 시속 신분당선이 시속 90km로 다니다 급행구간이 그거하고 별 차이 없을걸요 한 시속 100km 시속 100km도 안 나올거야 이렇게까지 정차역을 늘리면요 그리고 동탄력에서 동탄력에서 또 수사역 들어가기 전까지 기존선 활용하면요 그러면 SRT 속도 느려질걸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참 이 그놈의 GTX는 하여 그러니까 사실 딱 애초에 그 계획을 내야 돼요 역을 만들 때부터 이 역은 거점역으로 키울거다 이 역은 거점역이 아닐거다 이렇게 플랜을 짜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제 PC에 깔려있는데 스팀에서 미니메트로 해보면 알거에요 스팀에서 미니메트로 해보고 오신 분들은요 이게 거점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점역이 아니면요 노선을 이렇게 중복해서 붙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써야되는 건데 이게 문제야 물론 그런 건 있어 우리나라가 지하철을 초창기 만들 때요 급행을 생각을 했겠냐고 1호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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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다니는 2복선이잖아요 1호선은 어차피 2복선 운행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행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2복선 활용이 안되면요 사실 급행은 힘들어요 애초에 그냥 차라리 아예 9호선처럼 그렇게 일반 급행을 그 대비를 해서 만들든가 처음부터 9호선처럼 만들면 문제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1호선은 어차피